반갑습니다 박힘장입니다. 오늘 4월 16일자 여러분들과 이 엑시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고점 찍고 주가 횡보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호재들이 남아있고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질문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명확하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이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횡보하는 이 시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오히려 지금 박스권 만들어져 있는 이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가 이미 강하게 확인된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평당가 높으신 분들이라면 이 26,000원까지 주가가 내려왔을 때 매수평당가를 낮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엑시콘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주가가 26,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는 신규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서 반도체의 중요도가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시겠지만 지금 반도체 시장 전체적인 전반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CLX라는 핵심적인 반도체 성능을 즉각적으로 높여줄 수 있는 핵심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수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차트가 고점에서 횡보하고 있는 이 시점 주가가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바닥에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횡보구간 박스권 저점까지 내려왔을 때 강한 거래대금과 함께 지지를 받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추가 매수 통해서 평당가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엑시콘 같은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응하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박스권 구간의 저점 구간인 이 2만6천원 지지 라인이 무너지는지 아닌지만 지켜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박스권 저점 라인 이 2만6천원 주가가 깨지게 되었을 때 들어왔던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저점을 만약에 깨고 주가가 내려간다.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이렇게 저점에서 들어왔던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손절 이후에 다시 한번 지지 구간 확인한 이후에 잡아가는 이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 저점이 깨졌을 경우 이 2만원까지 주가가 내려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작정 홀딩하는 게 아니라 저점이 깨졌을 때 거래대금이 얼마나 터지는지 그리고 또 개별적인 악재가 끼어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하지만 웬만하면 이 저점 라인 깨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이 엑시콘 개별적인 악재가 터지는지 아니면 이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저점을 이탈하는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신다면 충분히 추가 반등 노리면서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이 전 고점을 언제 뚫어줄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딱 두 가지만 용도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 엑시콘에 대해서 개별적인 호재가 강하게 끼워주었을 때 혹은 엔비디아처럼 시장 전체가 반응할 수 있는 거대한 이슈를 토대로 CLX 관련 호재가 끼워주었을 때 전 고점을 뚫어주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부분 개별적인 호재나 시장 전체적인 호재가 들어오는 데까지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 지금 AI 관련 반도체 성능에 대해서 중요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이 CLX에 대한 중요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CLX에 대한 호재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CLX뿐만 아니라 엑시콘에 대한 재료들 확인하기 어렵다는 부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키고 8시 반부터 어제장 종료 이후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있었고 금요일마다 제가 이번주에 대한 재료 정리 모두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엑시콘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실제 주주년들도 많이 계십니다. 혼자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지금 상단에 보시는 제 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엑시콘이라고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 보내드릴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8시 반부터 방송을 켜고 4시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이 엑시콘 보유하고 계신 주주님들과 소통을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 저한테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뿐만 아니라 이 엑시콘에 대한 재료 모두 정리해둔 보고서에 대해서도 모두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이 보고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자면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계약 일정들 모두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토대로 이번 4월 말에 터질 핵심적인 주요 공시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모두 체크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재료뿐만 아니라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 지금 이 저점에서부터 들어오는 누가 견인하면서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대금에 대한 이탈 있는지 없는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거래대금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재료를 토대로 앞으로 엑시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미리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엑시콘 머리 꼭대기까지 가져갈 수 있게 도와드린다고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 하지만 이 거래대금 저점에서부터 주가 견인하면서 들어왔던 거래대금이 이탈될 때까지 적어도 어깨까지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 책임지고 대응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엑시콘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매일같이 시가 매수단타 종목들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상단과 하단에 배너가 움직이고 있는 것도 보이실 겁니다. 제가 문자를 언제 보내드렸는지 홈페이지 내에 자체적으로도 표시되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장 전인 8시 54분에 271분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종목 보내드렸는데 S바이오메딕스와 제주은행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S바이오메딕스와 제주은행 이렇게 두 종목 모두 4월 16일자 기준으로 강하게 상승이 나와준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S바이오메딕스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까지 들어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7% 넘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던 종목이고요. 제주은행도 보시게 된다면 지금은 11%까지 밀려있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 장중에 19%까지 올라가 주면서 15%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타 종목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해줄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 폭과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으실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매도 타점 잡으실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하실 때까지도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단타 종목만 가지고는 돈업 때문에 매일같이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스윙 종목도 함께 알려드리고 있고요.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종목으로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제가 지지구간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수 사인 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지금 저점에서부터 세력들에 대한 대량 매집이 진행된 부분 이 부분을 확인했고요. HBM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반도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이게 개발이 완료되게 된다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에 발맞춰서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강한 상승을 이뤄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도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확실한 재료들을 토대로 이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부각을 받기 시작한다면 강한 대세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저점에서부터 잡아갈 수 있게 제가 모두 준비해두었기 때문에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100%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게 모두 준비해두었고요.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된다면 지금 시점부터 못해도 7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현재 저점에서 강한 지지 라인 형성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와 스윙 확실히 상승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 찍어가는 경험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이 스윙과 혹은 단타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함께 챙겨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주실 때 스윙 혹은 단타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제가 이 스윙과 단타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진행하면서 이 타점을 잡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